영탁 찐이야 조항조 김호중 고맙소 하나님의 작곡가 알고보니 혼수상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양식 자문서 29장 25절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트로트의 민족 심사위원 대한적십자사 감사패 조항조와 김호중의 고맙소 영탁 찐이야 2020 소리바다 어워즈 작곡가상 하나님의 작곡가 알고보니 혼수상태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시상식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국민일보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조용한 골목길 3층 건물의 지하 1층 녹음실 벽면 가득 장식된 자필소명과 메시지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 한 번 히트곡을 탄생시키기 위해 왔다 송대관 좋은 곡을 주셔서 감사하다 홍진영 김호중 등 스타들이 남긴 인사였다 이곳은 프로듀싱팀 알고보니 혼수상태의 작곡가 듀오로 활동중인 김지환 김경범씨의 작업실이다 알고보니 혼수상태 김지환과 김경범 알고보니 혼수상태 인터뷰 Q&A 요즘 바쁜지 김지환 왼쪽 바빠도 주일송수는 꼭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로 작업실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음반 작업을 하다보면 새벽에 일이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퇴근 전 경범 형과 함께 QT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QT책은 없지만 좋아하는 목사님이 블로그에 올려주신 말씀을 내려받아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김경범 오른쪽 저희 팀엔 저희 말고도 두 명의 동생이 더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 동생들이 형들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같고 늘 행복해 보인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동생들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환, 김경범씨가 3년 넘게 해온 QT 모험집을 펼쳐서 받은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와 감사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길 갈망하는 마음이 빼곡한 글씨로 담겨 있었다 피곤할 법도 한데 QT로 하루를 마감하고 3년간 꾸준히 해왔다는 게 놀랍다 무당, 부적, 그리고 물난리 김지환 왼쪽 성경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작업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저희 둘은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친구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죠 작업실을 방문한 무당이 이곳이 명당이라며 이곳에 부적을 붙여놓으면 엄청난 불을 불러온다고 했어요 교회에 다니고 있던 저희도 일도 잘 풀리고 대박난다는데 라는 말에 혹해서 부적을 붙였죠 물이 재물을 뜻한다길래 바다 액자를 걸어놨어요 신기한 것은 부적을 붙이고 나서 작업실이 물난리가 났어요 물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작업실은 부서지고 우리 마음도 무너졌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달콤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마치 하나님께 벌받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주셨습니다 불신자였던 작업실 막내 동생이 그 상황을 보고선 우리가 무당말에 홀려있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에 안나오던 동생은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오랫동안 알아온 지병도 치료됐습니다 그 동생이 요즘 행복하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김경범 오른쪽 두 번째 작업실은 지금의 세 번째 작업실보다 사업의 큰 곳이었어요 작업실을 본 주변 지인들이 우리에게 성공했다고 말했죠 입술로만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고백했지 정작 행함은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다시 교회도 다니지 않았어요 기도도 하기 싫었죠 감사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장소가 영적으로 좋지 않음을 느꼈어요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때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면 또 한 번 큰 시련을 겪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고 고난을 피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뷰하던 중 갑자기 두 사람이 작업실로 가서 큰 액자를 가져왔다 액자 안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담긴 얼굴과 잠원 29장 25절 성경 말씀이 적혀있었다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김지환 왼쪽 이게 바로 첫 번째 지하실에 걸어둔 바다의 액자였어요 물난리 사건을 겪은 뒤 액자의 사랑하는 예수님 얼굴과 우리가 공통으로 좋아하는 성경구절을 새겨 넣었죠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김경범 오른쪽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외갓집에서 자랐어요 할머니는 교회도 안 다니시면서 혼자 노는 제가 안타까웠던지 항상 교회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달란트 시장이 재미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형편에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피아노 레슨비를 한 푼도 안 받고 가르쳐주신 학원 원장님부터 내 인생 가운데 만난 모든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대학생 땐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했죠 그때도 성경 말씀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분들이 주변의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고비마다 주변에 믿는 자들로 하여금 붙들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오셨습니다 김지환 왼쪽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은 대전에서 가장 어려운 동네에서 개척교회를 하셔서 반지압방에서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도 내 눈에 비친 부모님 모습은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항상 저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실까 이해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죠 중학교 때 교회 주변이 재건축되면서 교회도 규모를 넓혀 큰 공사를 하게 됐어요 4층짜리의 멋진 교회가 완성됐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사임했어요 아버지의 두 번째 꿈인 사회복지 사역을 위해서였죠 힘들게 세운 교회를 내려놓으면서도 너무 행복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은 있는지 김경범 오른쪽 첫 곡부터 대박을 터뜨린 지완이와 달리 저는 오랫동안 국민곡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느리지 라는 생각에 창피했어요 후배들은 히트곡을 쓰는데 나는 왜 국민곡이 없지 라며 좌절했었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어린 나이 히트곡이 나왔으면 저는 매우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죠 TV조선 미스터 트롯에서 영탁이 부른 찐이아로 저도 국민곡을 탄생시켰어요 요즘은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선물이라고 여기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김경범 오른쪽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 중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윤복희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윤복희 선생님과 작업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최근에 함께 녹음을 진행했어요 적십자가 1920년 3월 1일 독립신문을 통해 적십자의 노래를 발표한 지 100년 만에 주제곡을 바꿨습니다 너에게 꽃이다로 잘 알려진 강원석 시인이 대한 적십자사의 헌시안시에 우리가 곡을 붙여 노래를 재탄생시키는 작업에 참여했어요 김지환 왼쪽 윤복희 선생님께서도 우리와의 만남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위해 일을 만들어 주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소개하면 김지환 왼쪽 경범이 형은 꿈꾸는 요셉 같아요 하나님은 형을 통해 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과 꿈에 대해 놀라운 계획으로 이끌어오셨어요 최근 출연하게 된 mbc 예능 프로그램 트로트의 민족심사위원도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우리가 무슨 심사위원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참여하게 됐죠 어머니께서 여수와 손을 잡아줬던 아론처럼 경범이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형한테도 조언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이런 점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범 오른쪽 팀이 매일 모여 큐티는 함께 하고 있지만 믿음이 아직은 약해요 우리가 흔들릴 때 지환이는 기도해야 해 예배해야 해 큐티해야 해 라며 우리를 이끌어줘요 새벽별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쪽 일을 하다보면 악의 요소에 빠질 수 있는 유혹도 많고 치열한 곳입니다 신기한 것은 지환이가 조심하라고 말한 사람들은 저에게 다 영적으로 실수를 하고 떠나갔어요 이런 지환이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김지환 왼쪽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형한테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포용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날카롭지만 형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찬 튜브도 김지환 김경범님의 아름다운 사역과 작곡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